한국국토정보공사 중독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네네. 그런데요. 그 말은 그 맛에 푹 빠졌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독이라는 말이 썩 좋은 오감은 아니거든요. 네네. 걱정되는 중독자들 있잖아요. 맞죠. 특히 그 도박에 중독이 된 분 말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요즘 나온 말을 들어보면 200만 명이 도박에 중독됐다고 하는데 젊은 층까지 도박에 오염되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런데 마약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 똑같은 게 있다고 했죠? 네네네.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다. 그렇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손을 안 대야지 만약에 손을 댔다가 그거 씻어내는 거 씻긴 구슬어도 어렵죠? 네네. 그래서 말인데요. 이거 그냥 딱 한 생각만 바꾸면 만사 형통입니다. 국악에 중독돼 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멋이 든대니까요. 맞습니다. 도박 중독, 마약 중독은 시간이 갈수록 폐가 망진하는 것이고 우리 음악에 중독될수록 멋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렇죠. 마치 숙성된 우리 된장, 고추장, 간장맛처럼 말이죠. 물론이죠. 네. 요즘은 또 인터넷으로 클릭 한 번이면 그냥 빠지는 그런 도박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자, 그 손에다가 장구채, 북채 한 번 잡고 소리도 하면서 한 번 두들겨 보세요. 네네. 할수록 중독성 생기죠? 그러면서 몸 안에 찌꺼기들 쌀쌀 풀어서 개운하게 씻어버리는 효과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참 좋은데 해보면 정말 더 좋은데 제가요 말로는 못하겠고요. 일단은 손에다가 장구채, 북채 한 번 잡아보세요. 네. 물론 다른 악기도 잡아보고 싶을 겁니다. 단소, 대금, 해금, 가야금, 풍물장구까지 일단 잡고 시작해보세요. 멋 들어간다니까요. 네네. 자, 이 시간 첫 곡 멋있는 곡이죠? 네. 가야금 병창 골패 타령을 박기희의 소리와 연주로 띄웁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박기희의 소리와 연주로 가야금 병창 골패 타령 띄워드렸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우물장의 0301호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불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립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방대랑! 초라니랑! 여보게 초라니? 응. 그 심청가를 꼭 붙들어야겠네. 나 안대 없이 심청가라니? 그 소리로 어떻게 하자고? 다 젊은 사람들 생각한 거네. 심청가 부지런히 들러줘야 하겄네. 젊은 사람들에게 심청가라니 차라리 춘향가가 낫잖아. 청춘 남녀 부지런히 짝을 찾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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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이걸 불러야지. 이보게 초라니. 그 부담 주지마. 안 그래도 내 짝은 어딨소 하면서 짝을 못 찾아 난린데. 연료 춘향이로 그 부담 주지 말라니깐. 아, 연료가 부담된다. 아, 근데 심청가는 왜? 지금 말이야. 청소년 젊은이들이 장차 심 봉사를 체험하게 된다면. 응? 심 봉사 체험? 아, 말이라도 그런 소리 말아. 차라리 흥복하러 가세. 대박나는 세상 꿈꾸게. 뭐라? 아니,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질건 질건 톱질이야. 아, 이럴 수 있겠어? 눈이 왜 안 보여? 그 유치원 아이들, 학교 청소년들, 대학생 할 것 없지 말이야. 그냥 휴대폰에, 컴퓨터에. 아, 그러니 눈이 온전하겠는가 말이지. 어? 눈이라? 눈, 눈? 응. 어, 그렇지. 우리 막내가 벌써 그냥 두툼한 안경을 끼고 사는데. 가만, 이 지경이라면 20년, 30년 후에는? 아가, 청아, 심청아. 아, 안 되지, 안 되지. 지금 아이들, 청소년들이 중년, 장년이 돼서 앞이 안 보여갖고 시임청이 불러대고 공양미 300석 마련하고 시임청이는 또 용궁을 가고 여름날 더운데 그냥 황석들 가고. 아, 아찔하자녀. 그러니 요즘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시임청가를 자주 들려줘자고 있다. 그 소릴세. 어, 야, 초라니. 눈이 안 보여서 공양미 300석 대출받고 그래서야 살겠는가?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그 20년, 30년 후에 공양미 쌀 300석이라면은? 응. 그저 뭐 혹시 쌀값이 그냥 너무 떨어져가지고 부담될 것도 없다. 아, 이러면은 어떻게 하나? 아, 그럼 눈 뜨는데 공양미 3천석으로 하세. 그래서 3천석짜리 심청이가 필요하단 말이네. 아, 이래도 눈을 놔둘 건가? 에휴, 휴대폰, 컴퓨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눈으로 살 거냐? 공양미 3천석을 준비할 거냐? 응. 아, 그것이 문제란 말이잖아. 그것이. 네, 심청가 가운데서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을 성창순의 소리와 정초라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이 현재 같은 그러니까 지금 같은 환경이라면은 30여 년 후에 사람들의 시력은요. 신봉사 수준 아닐까요? 아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우선 아이들, 청소년들이 문제죠.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일찍 노안이 온다면 그 신봉사랑 4촌, 8촌 되는 거 시간 문제거든요. 큰일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때 다시 시력을 찾기 위해서 정말 공양미 300석, 3천석 이런 소리가 나온다면은 아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유, 그렇습니다. 그 심청가엔 효도, 효성도 있지만 우리 눈을 보호하자는 경정도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죠. 우리 소래 우리 노래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다주, 담양 95.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복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 헬스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국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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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국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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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악 이거 좀 덜어내고 내릴 수 있나요? 저를 위해서라도 그 살을 빼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실 환경을 바꿔드릴 건데요. 이렇게 일을 해보는 겁니다. 아니, 이 책상이 왜 붕하니 뜨는 겁니까? 아니, 컴퓨터도 붕. 아니, 지금 서서 일하는 말인가요? 자, 당장 해보세요. 간편 책상에 서서 일하기 힘들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서서 컴퓨터 치고 정리하고 확인하고. 아이고, 나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인데. 아니, 살 빼냐고 왼쪽이 서서 일하라고. 아니, 이게 폼나는 스타일이냐고요. 아, 네네. 관절에 무리가 간다. 아, 그럼 시간에 맞춰서 간편 책상에 쓱하니 내려오고 있죠. 그때 잠깐 앉아서 쉬어주고요. 어, 의자가 알아서 내려오네. 어, 그래. 이렇게 앉아서 뒤로 제치고 턱을 들고 그런 게 있어야지. 어, 어라, 어라, 어라. 이 책상이 또 똑똑똑 올라가네. 자, 자, 일어나세요. 일하면서 살 빼기. 이보다 좋을 수는 없죠. 일주일만 해보시라고요. 간편 책상이 그냥 알아서 붕 떴다가 알아서 붕 내려왔다. 어때요? 적응되나요? 아니, 의도는 좋은데요.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덜어내고 서던가 해야지. 아이고, 그냥 바로 세우니까 다리가 후들거리잖아요, 다리가. 아, 네네. 다리가 후들후들. 걱정 마세요. 앉았다 일어섰다 몸이 따라오면서 적응됩니다. 아, 뭔 몸도 힘드니까 살을 덜어내지. 붙이겠어요? 자, 자, 열차 타면서 살 빼드리는 훌쭈기 칸으로 칙칙폭폭 삑삑.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박용순의 여러분의 소리로 강강술래 띄워드렸습니다. 네, 서서 일을 하면 살이 빠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비만이 걱정인 분들, 글쎄요. 서서 일하는 거 상상 어떻게 되시나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서류 종류 같은 거, 컴퓨터 보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앉아서만 일하는 것은 흡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김영아 씨, 서서 일하기 보여주는 외국 사례들 많이 보셨죠? 저도 보기는 했는데요. 아예 의자를 치운 회사도 있다고 그러죠. 네, 그래요. 그런데 물론 휴식 공간이 따로 있잖아요. 사무실이라면 모두 다 앉아서 일을 한다 하는 그 생각, 이것도 편견 아니겠어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상황꼴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올게요.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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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bing 사편에서 전하는 정보는 것이 awhile선가 정보가 있다면, 220배정도 참사하고 있습니다. 작동 scaled 김영아. 우리 악기 토파보기 토파보기 우리 악기를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의미의 국악방송이 만든 이 스마트폰 앱 국악기와 친해보려는 모든 분께 참 착한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 악기 가야금, 피리 그리고 북이 궁금하시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창에 토파보기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다운로드만 받으세요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 동시에 만날 수 있고요 중국어 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악기의 역사, 다양한 악기 모양과 소리에다 명인들의 명연주까지 국악기의 모든 것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는 별도 창이 열리는 이 북으로도 만날 수가 있고요 우리 음악이 소중한 만큼 우리 악기를 사랑하는 만큼 국악방송의 어플리케이션 우리 악기 토파보기 참 예뻐요 참 고맙고요 주변에 많이 자랑해 주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충청북도 음성군은 11월 19일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 전통뮤지컬 배비장전을 공연합니다 이번 공연은 우리 고전을 몸짓과 소리, 놀이로 풀어 동시대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현대적 감각의 전통뮤지컬로 새롭게 창작한 작품입니다 양반들의 위선을 웃음과 해학으로 풀어낸 작품이며 우리 장단 특유의 흥겨운 라이브 연주와 역동적인 군무, 생생한 영상이 감각적인 무대 연출로 펼쳐집니다 공연 티켓은 음성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고유 전통마을숲 8곳이 복원됐습니다 산림청은 강원도 아랫당마을숲 전라북도 원연장마을숲 경상남도 초산마을숲 등 총 8곳을 복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민족은 재해나 애군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숲을 조성, 보호해왔고 이 때문에 마을숲에는 토착신앙과 풍수, 유교를 비롯한 우리 전통문화가 녹아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상당수가 훼손됐고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03년부터 훼손되거나 사라져가는 전통마을숲을 보존하기 위해 복원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담겨있는 전통마을숲을 잘 복원해 지역주민을 위한 산림문화공간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은평문화예술회관은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수준 높은 국악공연을 개최합니다 서울시 청소년국악단의 청춘가학공연이 11월 16일과 17일 오후 7시 30분 은평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공연은 어울아리랑을 시작으로 신비의 악기 옥유금 얼후와 함께하는 몽유도원도 타구와 진명의 신모듬협연 등 신명과 열정 가득한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매문의는 전화 02-350-5222번으로 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한 대규모 행사가 열립니다 워싱턴 한국문화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미문화예술재단과 함께 현지시각 11월 15일 오후 5시부터 조지 워싱턴대학교 대강당에서 한국문화대축제를 개최합니다 축제의 일부 행사는 한식을 주제로 비빔밥, 불고기, 잡채, 막걸리를 비롯한 한국음식과 전통주로 흥을 도둑니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본 공연은 넘버벌 퍼포먼스 난타 무대로 화려하게 시작되고 전통 한복과 공중한복 전시회가 이어지며 국악공연과 서양오페라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역사와 품격이 함께하는 전통문화공간 무계원에서 전통차 한 잔과 함께 한옥의 정치를 만끽할 수 있는 체험행사가 열립니다 무계원의 11월 달의 체험행사는 내일과 11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체험에서는 현대인의 생활 속 차의 필요성 우리나라 차의 기원, 유래, 역사 그리고 차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고 생활차를 직접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달의 체험은 12월까지 이어지며 체험 문의는 전화 02-379-713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국립극장의 2015-2016 레퍼토리 시즌 개막작 적벽가에 이은 두 번째 신작이 무대에 오릅니다 창극 메디아의 주역인 한아름 작가와 서재영 연출 콤비가 만드는 두 번째 창극 아비 방연이 오는 11월 26일 달오름 극장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공연은 조선 초기 개유정난 당시 단종의 귀양길을 호송하고 사약을 내리는 실무를 맡았던 금부도사 왕방연이 아비로서 들려주는 애절한 노래를 스타 소리꾼 박예리의 작창과 작곡가 황호준의 음악으로 담아냅니다 특현념에는 국립극장과 인터파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류정보센터였습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굿도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전라남도 해남군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해남에선 국화로 만든 다양한 조형물들이 눈길을 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국화향연이 열리고 있는 해남군청 앞 군민광장에 국화향기가 아주 그득찬 풍경인데요 군 농업비스 센터에서 재배한 국화 작품 12,600여 점이 전시 중이죠 국화로 만든 뽀로로며 피카츄은 아이들이며 가족들도 좋아하는 조형물인데요 해남 군민 광장 곳곳에 국화로 만든 조형물 와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네 늦가울 정치에 흠뻑 빠져들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또 해남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잖아요 25일까지는요 해남 공룡박물관에서 소금길 찾아간 매머드 전시회가 열리죠 네 4천 년 전 마지막 비행하기 때 멸종한 것으로 알려진 그 매머드 원형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더군요 이 매머드 전시기간 중에 원시인들 겨울 의상 입어보기도 할 수 있고요 매머드 그리기도 해보고요 네 얼마 전에요 해남 출신 그 김남주 시인을 추모하는 그 문학제도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막을 내린 해남 문학제는 청소년 문학 캠프도 눈길을 끌었죠 시에 담아본 가을 얘기와 노래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해남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김남주 시인의 작품을 다시 읽어보는 시 낭송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시를 노래로 불러보는 공연도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해남 관광하시는 분들이 해남 밤 호박에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죠 그래서 밤 호박을 간편한 건강식으로 개발해 보자고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밤 호박은 해남군 특산품이거든요 이걸 잘 활용해서 다양한 밤 호박 가공식품을 만들어 보자는 건데요 특히 시식회 때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이 밤 호박은 분말을 이용해서 모닝빵도 만들 수가 있고요 경단이나 호박죽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밤 호박을 이용한 식품을 꾸준히 개발해 나가자는 거죠 네 네 해남 밤 호박을요 분말로 활용하거나 건조식품으로 다양한 식품에 활용할 수 있어서 상품 개발에 나섰다니까요 앞으로 해남 밤 호박 바빠지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고향 소식은요 해남 군민광장의 국화 조형물과 해남 밤 호박 식품 소식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신영이 왜 여러분의 소리로 들극화 띄워드립니다 옛이야기 역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관동협객전 얘기 가운데 호랑이 굴 얘기 속으로 들어가서 한양협객과 산골노파가 나선 대목 만나보실까요? 한양협객 이수기가 강원도 관동 친구를 만나러 양양을 가던 중에 산골노파 신세를 지게 됐는데 밤이 깊도록 사연도 많았으니 어르신 저거 왕범이 온 거 아닙니까요? 오늘 밤은 아냐 떨지마 그 화디나 당겨봐 우리 집 양반은 쑥쑥 당긴 화디였는데 너 한양협객 맞냐? 아니 이 화를 그냥 쑥쑥 당겼다뇨 어르신 당겼지요? 자자자 보십시오 보십시오 오냐 그래 근데 오랭이가 너 활 당기는 거 이만하고 팔아보면서 기다려주겠냐? 아이고 어르신 우선 당겼지 않습니까요? 근데 이 화를 쓰긴 써봤습니까요? 왕범이한테 별의별 것을 다 써봤다 이국사라는 장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큰 터치를 왔거든 근데 귀신같이 쇠냄새를 맡아 그 이국사 냄새 쫓아와서 물어갔어 그러니까 어르신 이 강궁 활 한 번 못 쏘아봤단 말입니까요? 그래도 이 마을에 심쓰는 사람도 있고 활 쏘는 장정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요? 내가 봤는데 어쩌면 사내들이라는 사내들이 그 호랭이가 한 번 그냥 그냥 아래 또리를 발발발발 떨고 주져들었냐 너 호랭이 울음소리는 들어봤고 아이참 어르신도 듣기만 했겠습니까요? 그 때거리로 몰아대고 활도 쏴보고 했었죠? 아니 근데 어르신 아니 그럼 구덩이 파는 것도 안된다 올감이 덧도 안된다 활 가지기도 안된다 하면 아니 사내라고 해봐야 나 혼자 같은데요? 어냐 어냐 그럴 줄 알았다 벌써 아래 또리가 바들바들 하죠? 내가 죄인이지 용천이 저것을 낳아서 내가 그냥 죄를 짓 거야 그래서 이 산골이 그냥 호랭이 굴이 된 거야 아니 딸을 낳아서 이 산골이 호랭이 굴이 됐다뇨? 아 내가 그냥 그런 딸을 낳을 줄 알았겠냐? 그냥 지성으로 밀어서 태몽도 용을 타고 데려왔거든 아니 이래도 모르겠냐? 내 죄가 뭔지 내 딸을 왜 살려야 할지 니가 왜 여기 왔는지 아니 저 글쎄 내가 죽어서 결판 날 일도 아니라 아 이놈도 난감하지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의 죄는 무슨 죄고 그리고 또 딸을 살려야 한다니요 야 한양협객이라는 놈이 그냥 이렇게 답답하냐 아이고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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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어야겠다 셋이 다 이 호랭이 굴해서 죽고 말자 아이고 아이고 참 어르신 아 난 관동 친구 만나러 왔지 죽자고 왔겠습니까요 이라 이협객이라면서 내 딸이 용 아니냐 장차 황룡 백룡 청룡을 낳을 용천이란 말이다 아 그래서 그 호랑이가 황룡 백룡 청룡 꼴을 못 본다 이 동네 씨를 말 읽었다 그거였습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 용어상박이로군요 어냐 어냐 이제 용어상박을 알겠냐 내 딸이 낳은 자식들이 황룡 청룡으로 날아야 용세상이 올 것이다 왕범이가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다 아니 어르신 방금 그 용세상이라 했습니까요 어냐 산골 늙은이가 용세상이라고 했는데 그냥 어를 하자 온통 그냥 호랑이고 굴이 되는 꼴도 보고 싶냐 안 그래도 호랑이 같은 놈들이 많은 세상인데 이 놈아 아이고 어르신 알만합니다요 아이고 망치 같은 주먹질 그만 좀 오시고요 늙은이 주먹질에 죽는 소리를 해 아이고 용천아 우리 그냥 죽자 아 다 틀렸다 용천아 아이고 저기 그러지 않아요 용천아 아 용천아 아 여기 어르신 좀 말려봐요 응? 뭐냐 너 방금 네가 용천아 용천아 불렀냐 이 놈이 맞네 분명하네 아이고 용천아 기도한 덕이 있다 내 이름을 두 번 불렀다 아니 아니 그럼 저를 오라고 기도를 올렸더란 날입니까요 너 잘 들어라 저 왕범이 놈이 설쳐대면 산골이고 논골이고 아기 장수가 못 나와 어쩔래 내가 죽더라도 우리 용천이 살려낼래 말래 아이고 어르신이 죽다니요 아이고 살려면 다 같이 살아야죠 뭐냐 활은 당겼으니 용력은 그만 하면은 됐다 너 혹시 염소 매달아두고 호랑이가 펄쩍 뛰어오면은 활 당길 자신 있냐 예? 날아오는 호랑이 앞에서 어쩌라고요? 금요일에 마련한 국악사랑 번님들 이 자리는 생활 속에 국악을 사랑하는 번님들을 만나보는 자리입니다 네 국악사랑 번님들 찾아나선 상한골상사디아의 김명륜 작가 오늘이 227번째인데요 최지연님의 국악사랑 얘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악사랑 오늘은 최지연님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지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사시는 쪽 동네는 어느 쪽에 계세요? 네 지금은 저기 송파 석촌호수 옆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우리 석촌호수 그쪽은 이제 그 국악 놀이 마당이 있어서 굉장히 시간 날 때마다 구경도 하고 좋습니다 그래요 거기가 참 아주 다양한 놀이 펼쳐지죠 공연도 그렇고요 그래도 동네 덕점 보시네요 아 그렇죠 그런데 한쪽은 또 너무 높이 하늘 높이 올라가가지고 또 말이 많고 한쪽은 그나마도 그래도 굿보고 놀고 할 때가 있어서 다행이시네요 아 예 우리 최지연님 소일거리 마음풀이할거리 그런 것들은 주로 어느 쪽에서 많이 찾으셨어요? 제가 어려서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외롭다 보니까 이런 길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북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옛날에 어려서 근데 이제 생활이 좀 힘들다 보니까 빨리 접하지 못해서 나이 먹고 한 30대 후반 정도에 접하게 됐어요 그때서 근데 굉장히 이 가슴이 뻥 뚫린 듯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때 당시에 전주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북소리가 저기 소리 북소리 같았어요 그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결혼하고 살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래요 이제 그쪽으로 마음이 가서 이제 혼자 찾아다녔어요 어디서 소리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어디가 있을까 하는데 마치 이제 동네에 옛날에 제가 장안동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조그만 경기미뇨 하는 학원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게 됐어요 아 경기미뇨를 찾아가셨네요 네 처음에 경기미뇨를 이렇게 갔는데 그 경기미뇨도 굉장히 이렇게 그때 처음 소리를 할 때였으니까 남도인지 경기미뇨인지 그걸 분간하기보다는 일단 그 소리가 좋아서 그때 그걸 접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위안 삼아서 이제 어느 정도 세월 경기 소리다가 또 좀 보내셨어요? 그래 그때가 이제 그 애들 중학교 시절이니까 지금은 이제 대학교 졸업했지만 그때 그러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경기미뇨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종로로 이제 나갔어요 종로 유명한 선생님이 있다 그래서 거리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물도 같이 접하고 그래서 이제 좀 중국까지도 갔다 왔죠 사실 그러니까 경기미뇨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행사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공연단 활동도 하게 됐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 가게 된 일은 어떤 일로 가게 되셨어요 그때는 이제 종로에서 우리 경기미뇨 를 했는데 또 사물까지 같이 겹하게 됐는데 즉 고향시에 있는 호미걸 이라는 유명해요 네 단체에서 이제 중국 하얼빈 같이 자매결혼을 맺어서 그때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죠 그 하얼빈이 우리 안중근 의사님이 거의 또 저격했던 유명한 지금 저격 장소 지금 기념 자리도 만들고 그러고 기념관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하얼빈 가서 거기서 어디서 노래를 하셨어요 그럼요 할빈에서 이제 그 종합운동장 체육관 큰 데서 이제 같이 중국하고 같이 이제 공연을 했는데 그때 그 운동장에서 이제 사물을 했는데 굉장히 그 바람도 많이 불고 그리고 깽가리 소리가 잘 안 들려 갖고 박자를 잘 놓치고 그랬어요 그때 그 정도로요 네 바람이 너무 세가 그때 이제 한 여름 정도 됐어요 햇볕이 쬐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때 처음 중국 갔지만은 그런대로 공연은 잘 했다고 생각해요 초보치고 그때는 그냥 그 사물 사물을 주로 했죠 노래는 안 하고 그냥 사물 1채에서 10채까지 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민요 배우다가 사물 공부도 같이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중국의 자매결혼 맺은 그 하얼빌까지 가서 거기서 풍물 치고 놀고 굉장히 성공했죠 처음부터 결국은 경기민요에다가 우리 최재님이 바친 세월이 근 10년은 넘었겠네요 그렇죠 한 10년 정도 됐죠 그렇군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생활이 가게를 하다가 이제 이 노래를 또 접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갖고 시간만 많이 간 것 같아요 실력은 별로 늙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논현동에서 홍어 장사를 하면서 식당 말씀이시죠 네 식당을 하면서 이제 경기민요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공부를 못 한 것 같아요 좋아하기는 했는데 많이는 못 한 것 같아요 이제 식당 사장님이셨으니까 가끔 흥 나고 그러면은 장구 잡으셨어요 아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뭐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것을 또 알리려고 주제에 그래가지고 논현동에서 이제 가게에다 장구도 놔두고 그래가지고 이제 손님 들어오면 가끔 제가 즐겁게 해드리려고 우리 것을 좀 알리고 그랬어요 근데 잘하지 못했는데 잘한다고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랬어요 그때 그 불렀던 노래 한 곡 정도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들려주셔도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근데 이제 몇 년 좀 지나서 다 잊어먹긴 했지만 아주 여기서 맛보기로 잠깐만요 니나농 니나농 니리리야 니리리야 니나농 얼싸 좋아 얼씨구 좋다 펄 러비는 이리저리 벌벌 꽃을 찾아서 날아준다 근데 좀 오래돼서 경쟁력 잘 안나오네 그래도 세월이 묵힌 소리죠 소리죠 주로 홍어를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드시고 또 그 드물잖아요 서울 시내에서도 근데 어떠셨어요 그때 홍어 식당 하실 때는 그 홍어를 제가 좀 사람이 특이해서 특이한 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홍어를 했는데 좀 그래도 논현동에서는 아무래도 부촌이라 잘 안 맥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먹긴 하는데 그래도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서 했으면 좀 성공을 했는데 그 강남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오직 한번 국악도 했겠어요 알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런 동네인 줄 알고 알고 들어갔는데 근데 자신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리긴 알렸는데 그래서 서울 사람들도 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먹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영산포가 유명하잖아요 홍어는 그래서 영산포에서 직접 이렇게 올려서 이거 순도 국산 홍어였어요? 아 그렇죠 근데 국산도 있지만 또 칠레산 그때 당시에는 많이 이렇게 보급을 해서 그때 이제 장사를 한 것 같아요 우리 홍어는 진짜 그 노래한 사람이 특히 또 이 목에 좋고 숙취에 좋고 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찾고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국악을 하신 분들 가만히 보니까 이 홍어를 먹으면 이 목이 기관지가 좋아지고 그래서 정말요? 네 홍어탕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홍어탕을 잘 끓여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져 보셨다면서요 또? 네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그때 당시에 쓰나미 있는 뒤로부터 져는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져고 지금 또 준비 중에 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경기 쪽을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하셨다가 이 근자에는 또 역시나 업종을 좀 바꾸셨습니까? 소리도 없죠? 글쎄요 그래서 이제 경기미녀를 계속 했는데 물론 경기도 좋지만 제 목소리가 아무래도 좀 두꺼워서 그 홍어를 많이 먹어서 그랬죠 제 목소리가 두꺼워요 목소리가 그래서 소리가 맞지 않고 맑은 소리를 낸 그 친구들이 거의 경기미녀에 잘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나 목소리가 두꺼우니까 아니다 나는 아무래도 전라도기 때문에 전라도 제가 광주 송정이라는 송정읍 소천리에서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 광주 사람이기 때문에 남도나 판소리가 어울릴 것 같다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오게 됐죠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판소리 남도 미녀 이쪽으로 지금 환제가 지금 횟수로는 다른데 좀 3년간 하다가 그 또 지금이 와서 저는 취미생활로만 간단히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매력에 또 빠져가지고 그래요 이제는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판소리도 하고 지금 남도 미녀도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럼 판소리는 요즘은 어느 판소리는 흥보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암튼 우리 최저님 앞으로 대박은 한 번 더 나요 흥보가가 대박이거든요 그게 원래는 네 네 네 대박소리 돼부셔야 이제 대박을 또 한 번 더 내시죠 네 네 아이고 흥보가 대박 나고 또 저기 홍어집에서 다음에는 꼭 대박 나야 되겠어요 네 그래요 근데 최저님 또 역시나 홍어를 가실 거예요 우리 것은 좋은 것이죠 다음에도 우리 홍어를 꼭 하고 싶고요 우리 최저님 역시나 일본의 쓰나미 여파가 굉장히 컸군요 일본 쪽에서 그게 영향을 홍어까지도 그걸 못살게 구나요 그렇게 네 모든 다 생선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매스컵 탈 때만 그러지 또 좀 지나면 네 네 또 금방 그 회복 됐죠 그 집안에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자녀분이나 또 박한양반이나 어떠세요 저희는 우리 아빠가 이제 목포 사람이었거든요 목포 분이신데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고지시켜가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몰래 배웠어요 처음에는 그러셨군요 옛날에 학원 간다고 하지 않고 다른 데 갔다 올게 하고 노래 배우러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 애들은 이제 어리니까 그 엄마 왜 그런 걸 틀어놔 막 이러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한 십몇 년 지나니까 어릴까 엄마는 공부 저거 한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지금은 이제 뭐 불평불만 안 하죠 그래요 그래요 최저님 지금 남도로 바뀐 다음에 제가 남도로 바뀐 다음에 이제 흥복 안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선생님이 지적해줘도 맨날 까먹고 그게 이제 좀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근데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연습이 부족한 탓이고 선생님 다른 데서 하다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하나하나 잘 집어 주신 거 같아서 진짜 내가 열심히 공부만 하면 그래요 남한테 들려주는 걸 좀 옛날에는 너무 못 해가지고 창피했잖아요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남한테 빌려주지 못했는데 좀 이제 한 곡을 하더라도 자신감 자신감을 갖고 이제 좀 열심히 해서 들려주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 최저님 앞으로 홍으로 다시 크게 대박 나셔가지고 거기서 멋들어지게 경기 소리도 한번 들려주시고 또 남도 이렇게 대박나는 소리도 들려주시면서 우리 다 함께 대박나는 세상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금요일에 마련해드린 국악사랑번님들 오늘은 최지연님 편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장 취재 김병준 작가였습니다 네 국악사랑번님들은 동영상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터넷 상사목 카페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네 이어서 미랑아리랑 뱃노래 자진뱃노래를 김법국 외의 여러분의 소리로 띄워드립니다 목숨아이 목숨이 삼촌 홍고기 아재 말리지 않고 못한다요 아니 홍고기 아재가 어째 또? 오늘 귀엽고 하늘을 날아 불겄다고 저 난리 아니요 어샤? 아니 나이가 몇인데 그 나이에 또 패러그라이딩 소린겨? 아나 엊그제도 열 번 말을 혔는디 그 연세에 택시 운전하는 것도 복이 짠하고 거시기 현디 아니 뭔 일로 패러그라이딩 고집을 헌다요 아이고 참 앞전에 날 때도 나가 그냥 가심이 턱턱 맥혀가지고 기절하는 줄 알았잖여 말려요 넌 야 야 억순아 그게 그 앞전에 성공을 혔 쓴게 괜찮을 거란거요 거시기 그 낙하산 부대 출신이라면서 말이요 근데 이 소흥 약을 들어보면 못 말리겄어 예? 뭣이라고 했는데 못 말려요? 예? 아 연세를 생각합시다 하면서 산으로 못 가게 해야지 아무리 낙하산 부대 출신이라고 하지만 말이요 나 원참 시상해 접대 그 9월에 말이요 하늘을 날았을 때 사람들이 시상해 저런 일이 함주로 그냥 영상을 찍어서 막 올렸잖여 방송까지 출연하고 말이요 어메? 아 그러면 또 방송 출연료 받아보겄다고 낙하산을 핀단 말이요? 아 글씨 이번에도 성공을 휘어갖고 그 협찬금까지 모아갖고 마을 장학생 그 영희 등록금을 보태보겄다는데 할 말이 없잖여 어메 어메 아 영희는 마을 장학생인기로 다들 한 번씩 모을 거인디 아뇨 아뇨 시방 모아진 돈을 보더니 택도 없다는겨 아 고춧값이 떨어져 그냥 고추농사 짓던 봉알매도 비췄다 소리요 과일도 풍년인디 가격이 떨어져서 그냥 상덕이네도 사내 못 사내 소린디 장학금 소리 나오겄냐 아니 근다고 그 나이에 하늘에서 낙하산을 펴고 내려온다거라 응 아이고 그러다가 허리라도 빼끗하면 병원비 뭐하잖여 그 참 아 일단 긍게 말이란 말이여 어메 영희 그게 또 그냥 부담 줬다고 힘들어할 거인디 그 참 아이고 금수저가 있으면 그냥 입에다가 물려주고 싶단께요 내 매미 시방 이따 참말로 이 동네 삶은 다 흙수저 물고 사는디 아 뭐 어따 대고 금수저 타령 소리요 아이고 매 오늘은 내가 나서여갖구만 아이고 저기 홍고기 아재요 지가요 택시 타고 음내 갈 일이 있은게 일단 택시를 몰아요 택시를요 이이이이 네 박용호 회 여러분의 연주로 대풍류를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억순이 마을에 공부 잘하는 영희가 있는데요 마을 장학생으로 이제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정이 딱하니까 이제 홍고기 아재까지 나섰고요 네 마을 사람들이 한두 푼씩 모아서 장학금을 주는데 요즘에 고춧값 떨어졌죠 과일값 떨어졌죠 그러니 홍고기 아재가 패러글라이딩을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목을 끌고 협찬금이라든지 몇 푼 받아서 돕고 싶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부담이 크죠 그렇죠 요즘에 뭐 태어날 때부터 뭐 금수저를 물고 나왔네 뭐 흙수저를 물고 나왔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요 금자식 흑자식 그러거든요 자 이 저 금전이라든지 이런 자산 가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높낮이를 평가하는 이 현실이 조금은 좀 씁쓸해요 사실은 네 결국은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하여튼 이 마을 장학생인 영희가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죠 네 힘을 내야죠 네 네 자 상황꼴 상다디야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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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